빠르시모니 빠르시모니 여러분들 빠르시모니입니다 오늘 빠르시모니 이름 이름 뭐냐 빠르시모니 아니야 이름 잘 봐 광고 보고 올게요 7시간 쇼핑몰소 홍합보치이었습니다 Q.ların 행글 넌 이름 뭐니 안녕하십시오 숨어스 mr hebt 난 홍금 Fey라고 한다 만나어서 반갑다 넌 6살이니 나 26살 입니다 아 nicht December ah 밑에 Frων 얘가 espacio assistants 빠르시모니로 인사드리는 영향 cerebral 나는 홍금표라고 한다. 만나서 반갑다. 너 몇 살이니? 저 26살입니다. 26살이요?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빠르시모니로 인사드리는 슈호스트 김혜원. 얘가 겁나 빠듯해요. 홍금표입니다. 우리 바로 들어오셨어요. 잠 못 뜨는 밤. 이게 잠 못 뜨는 밤 바지 내리고 님 때문에 잠 못 뜨는 밤이랑 바지 내리고 님이 두 분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파생이 됐습니다. 아 파생됐어요? 거짓말 같죠. 왜냐면 제가 방금 잠 못 뜨는 밤을 봤잖아요. 아 네. 그 저희방송에서 바지 내리고 님을 봤습니다. 아 바지 내리고 님. 그리고 잠 못 뜨는 밤 바지 내리고 님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고조선 영향이 되신거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눠지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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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화 슈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지 올리고 님도 있다고. 바지 올리고 님도 있어요? 네. 아 무화 슈퍼님께서 무화 두 송이를 쏘고. 무화 슈퍼가 아니라 슈퍼. 여덟 송이 어디 갔죠? 여덟 송이 다 쏴주세요. 아니 그 저 뭐야. 혜원씨 방송 같이 봤는데 제 목소리가 여기 있으면 혜원씨는 저기 있더라고요. 와 어찌나 발성이 좋던지. 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재밌으니까 또. 방금 빵빵 터지니까. 오늘 들고 있는 거 이거 한 병에 저희가 오늘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이게 58,650원이거든요. 근데 원래 가격은 6만원대. 6만9천원. 58,000? 58,000. 야 좀 왜 이렇게 어려워. 58,650원. 50원. 한 번만 적어주세요 감독님. 650원. 뒤에 좀 왜 이렇게 떼주지. 맞죠? 또 58,650원. 650원. 순수 우리나라 한글로. 58,650원. 숫자를 아직 못 배우셔가지고. 아 우리 감독님이. 58,650원. 우리 무아쇼퍼님이 다 분산됐군요. 잠 못 뜨는 밤이랑. 그럼요. 바지 내리는. 바지 내린 밤? 그렇죠. 저는 잠 못 뜨는 밤 치마내리고님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네. 아우 웃시네요. 그분을 기다리면서. 아 치마내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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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주세요. 하하하하.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오늘 저희가 이거 들고. 아니 뭘 살려줘. 아 왜 그러세요. 하하하하. 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여러분들 오늘 집중해주세요. 오늘은요. 빠른 시분이. 이게 수딩 부스터라고 하는건데. 그러면. 수딩 부스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딩이랑 그냥. 푸딩에만 들어가는건데. 수딩. 이 수딩 자체가 이제 부스터를 달았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수분을. 아주. 물폭탄처럼. 어. 물폭탄처럼. 그럼 얼굴에. 땅. 땅. 어. 하신 방송. 감독님. 그. 저를 위해서. 물컵. 그. 종이컵에 물 한자만. 떠다주시면 안됩니까. 아. 그. 제가 마시려고 쓰는게 아닙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일본음속품이 따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거. 부스터 사용해보셨어요? 부스터요? 일단. 촉감 자체가. 피부에 닿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떻죠? 이게 기존에 사용하셨던. 어. 이거 뭐야 이거. 흘러내려요. 이렇게. 물처럼. 워터 타입.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거는. 30ml 밖에 안돼요. 솔직히 말해서. 용량이. 용량이 엄청 작아요. 용량이 되게 작아요. 어. 근데 이거를. 네. 네. 이 한병을. 58,650원으로 받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가셨어요. 무광쇼퍼님이. 아. 아. 네. 네. 네.